둘, 셋! 맥캐트 뉴질리! 안녕하세요! 마이티입니다! 네! 저희는 포항하면 철의 도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맨윤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포항에 가서 물회도 먹고 바다도 보고! 9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영일태 해수욕장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축제가 열립니다 네! 가을엔 KTX로 2시간 반, 그리고 피행기로 50분 거리에 가까운 포항으로 떠나시기를 강추합니다 야호! 야호!